원호스가 에버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디지?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뭐하러 왔어요 근데? 그냥 놀러 왔어요 저의 바람이었어요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그냥 동주한테 납치 당했어요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한번 정말 재미있게 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이공원 하면 뭐 해야 하는지 알아요? 뭐요? 바로 머리띠부터 사야죠! 갑시다! 아 쟤 진짜 어색하다 이거 라디오 어떻게 해 동주야 이거 진짜 귀엽다 근데 안 들어가 애기용인가 봐 해봐 아 딱 같네 벅차 야 너 그거 하니까 지금 마동석님 같아 여기 여시 100마리 있어 여시 100마리인데? 다리 짱 길어 야 롱다리 환웅이다 지금 이거잖아 아 진짜 못됐다 롱다리 멍망울이 초롱초롱하네 멍망울이 초롱초롱하네 응 나 이거 매해줘 매게 해줘 매게 해줘 너무 매고 싶어 형 우리 나랑 권이 사진 좀 찍어 그치?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나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아니 이거 입는 옷이 찰떡인데? 이거 입는 옷이 찰떡인데? 완료 귀엽네 그치 잘 썼지 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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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오늘 레스톱 판다한테 입덕했습니다 체리? 체리야? 딸기 아니었어? 사과? 체리 아니야? 체리네 아 이거지 이게 체리 아니야? 아 체리피스 레스톱 판다였어 그래 체리피스잖아 사과인 줄 알았어 근데 뭐에 뭐가 있는 곳이야? 뭐가 뭐가 있는 곳이야? 뭔가? 뭐?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보험의 나라로 오세요 에버랜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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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잖아 부바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해라 와 나 중학교 때인가? 티익스프레스 처음 생겨서 에버랜드 왔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겠죠? 티익스프레스 생긴 티익스프레스 그 전에 훨씬 전에 생겼어 아니 나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얘기 들었을 때 와봤어 내가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나 5학년 때 티익스프레스를 애들이 탄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애들이 딱 그거였던 거지 이런 아 왜? 5학년은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애들이 쫄? 쫄? 이거 넘어가가지고 나 진짜 한 10분 동안 다리 후들거려가지고 못 걸었어 아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 나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였나 보다 응 동물원이 추악 호랑이 있고 그런 거 그치 코끼리 코끼리도 있지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얼굴은 괜찮나요? 진짜 말 안 듣는데 초딩들 같다 엉덩이는요? 엉덩이는 숙취 강을 위해서 꼭 내미세요 엉덩이는 괜찮나요? 야 저거 앞에 봐봐 레스판드 봐봐 레스판드로 뭐라고? 레스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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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고픈데 이제 지금? 밥 언제 먹어야 돼? 거너가 가서 운전해라 출발하자 출발하자 버스는 뭐 뭐라고 출발하자 버스라고 하기 살짝 애매하잖냐?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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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야 아 일이라서 나도 할 건데 우린 한결같아 우린 여전해 나 어렸을 때 그대로야 15세 그대로라고 잘고 양의심 미스 아니 너무 가까이서 양의심 아니 좀 멀어져봐라 자 하면 늦었다 오케이 야 야 할 때 이거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찐한.. 고등학생 애들이 와 이거 진짜 찐한.. 고등학생 애들이 이거 되게 찐 것 같아 지나가면 여자애가 나 쳐다본거야 약간 2급이었어 약간 2급이었어 출발 출발 시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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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 진짜 위에 있어. 가젤다 가젤. 그치? 가젤을 하라? 알빡하다. 다 나야? 왜 다 나야? 다 동주밖에 없어. 아 동주도 그런데. 그치? 남편? 아 역시 잘하네. 입덧하고 그런데 뭐 사고 그래야죠. 여러분 큰일 났어요. 동굴이 나타났어요. 안 돼! 동굴이라니! 안 돼! 동굴이 나타났는데 더 위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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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아 너무 안전해. 이름은 윤람드. 사수일까요? 아니면 소일까요? 소. 소일까요? 한양. 말. 말이요? 꽃과 눈물. 기린이 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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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왜 이렇게 커? 안녕! 제발 머리 가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게 기사 아니라 심이 왔네. 아 불이 갔다! 우와! 하트 모양. 하트 모양. 하트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저희 로스트베리에서 사랑 표현을 할 때면 저희 흥흥해. 어... 홍학해. 자 그런 의미로 우리 도영분들 로스트밸리 오셨잖아요 로스트밸리 인사팟 하고 가셔야겠죠? 쟤는 쟤는 싸우는데요? 지금 호마카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쟤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호마케 쟤가 화났어요 쟤가 너무 화났어 이사 마무리 오늘까지 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야 어디 갈래? 이제부터 놀이기구야? 정해야 되는데 고릴라 집으로 가고 싶어요 일단 밥 때려? 몇 개 타고 타? 그럼 못 타러 가 제일 가까운 건 아마존이고 조금 걸어가면 롤러코스터랑 더블락스팅이랑 있는 쪽으로 가요 일단 물에 젖지 말고 일단은 롤러코스터를 탈까? 쟤 맛있대 여기야! 그럼 여기서 츄러스가 뭐가 돼 여기서 파는 츄러스가 갓 튀겨서 맛있다고 했어 줄 사야 돼 줄 사야 돼 그러면 츄러스를 여러 군데에서 파는데 카니발을 뒷쪽에서 파는 게 맛있다고 했어 전문가님 혹시 오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츄러스를 먹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롤러코스터랑 타러 갈 건데요 롤러코스터? 어떤 롤러코스터에? 롤링 엑스트레인에 들어갈 거예요 롤링 뭐라고요? 롤링 엑스트레인 엑스트레인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비몽 성공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잘 근데 오늘은 다 타야 되잖아요 오늘 다 타야 돼요? 그렇죠 솔직히 근데 더블락스팅 못 탄다 더블락스팅이요? 트위스트도 못 타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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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도 온 김에 다 타야지 맞아 나중에 온 김에 타도 돼요 시온씨는 이번에 못 타시면서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너가 계획했잖아 너가 책임져야지 너한테만 우리 아무도 안 타 못 타 시온이가 안 타면 너한테는 분명 없어 너한테는 아무도 안 타 탈 거지? 아니 어? 너 뭐 못 타는데? 너 왜 친척 동생들이랑 타고 우리랑 안 타? 여기는 좀 다르냐 더블락스팅은 솔직히 무섭잖아 더블락스팅이 제일 안 무서워 제일 무서워 그게 야 티익스프레스가 제일 무섭지 아 인정 이따가 시온이가 그거 뭐였지? 더블락스팅? 그거 타고서 지을 표정이 여기 있네 아니 더블락스팅은 못 탄다니까 칼을 쓴 사람 할까요? 기린처럼 츄러스 먹기 누가 줄 건데? 직원분? 아니 우리가 직원분 여기가 하면 사회적 치매? 진짜 재밌어 야 내 혀부터 나가야 된다 봤지 안 돼 그건 민폐야 그럼 나랑 형이랑 컵취 하나 먹을래? 그럼 내가 권학이랑 컵취를 먹어 그럼 나는 환웅이랑 컵취를 먹을게 그럼 컵취 3개 시키자 그냥 그래 운다 뭐가? 얼룩말 온다 얼룩말은 역시 생태계에서 얼룩말을 찾기가 쉬운데요 제가 보시면 얼룩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 얼룩말이 오고 있죠 장안동의 얼룩말은요 청포도 에이들 좋아하거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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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다리에 그게 꽂혀있냐 따뜻한데 털리라스 하트 진짜 털리라스 하트 털리라스 하트 다 팔려가지고 우리 뭐부터 탈래? 뭐든 좋아 뭐든 좋아 뭐든 좋아 서가우 형 안 마신다 내 바람개비가 열심히 돌아오고 있지 않니? 거의 그거 같아 풍력 발전소 같아 너 지금 열심히 돌아오는 나의 바람개비 뭔가 느낌상 얘가 플레이 잘 써봐 잘 써봐 오오오 이게 플레인인 것 같아 하나씩 맛봐야되다 플레인 일단 기본 음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오우 얄미 우리 그러면 히크는 언제 타? 오늘 못 타 왜? 점검중 저거 타면 진짜 모든 걸 다 탈 수 있는 건데 저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사실적으로 근데 처음으로 레일 교체한대 왜? 더 약간 부드럽고 빠르게 내려갈 수 있게 레일 교체를 하는데 네 그래서 4월 초에 오픈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놀이공원 가서 치타고 싶었는데 아깝다 나도 너무 아쉬워 네 진짜 근데 원래 4월에 왔으면 처음 주우려 쓰면 놀이공원 가면은 츄러스 하나씩 주는 거 아니야? 왜 여론이 싫어? 여기가 떠오르는 맛집이야 레버랜드 치면은 나오는 여기 츄러스는 바로 그냥 그 기계에서 뽑아서 주는 거야 크림치즈 맛있냐? 응 아 형들이 없구나 가져가 오? 얘는 뭐예요? 이게 크림치즈랑 찍으면 맛있어 네 근데 사실상 시나몬이 찐 츄러스 아니야? 그니까 얘가 약간 베이직한 친구인데 그래서 언제 가? 이거 다 먹어야 갈 수 있어 먼저 가 있을게 먼저 타고 있을게 이제 다시 놀이기구를 타러 가볼까요? 우리 뭐 탔는데? 우리 놀이기구 안 탔어 로스트밸리 로스트밸리 하나 탔잖아 버스 탔잖아 헐 왜? 너 타이틀즈 너 긴데? 아니 이거는 BHC 중인데? 아 치킨을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아 네 콜팝을 저거 아니야? 저건 범벅한데? 범벅 곰돌라야 곰돌라 이게 원래 이게 망이 있었나? 무슨 죽어 임마 나 왜 없었던 게 그건 뭐지? 없었던 걸 아 그냥 붙으러 나가라 아니 이거 이런 거 비슷한 거 뭐야 어디야? 산 오르는 거 봐 남산타워 남산타워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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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을 가? 그런 거 말하는 거지 야 와 아 손동주력 있으면 이거 했었는데 아 아쉽다 생각보다 니가 흔드는 거잖아 흔들려서 내 머리 흔들리는 거야 멀민아 왜요? 저거 어 내가 말한 거 이건데 저거 저거 저거? 어 저거 렛츠고 트위스 저거 트위스 저거 트위스 저거 트위스 도착 도착 부딪친다 뻥이야 펜시작 웃던다고 웃던다고 아 심장 아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감사합니다.